내 삶을 기쁨께 맡길래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에 만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도 펴 찬송하네 찬송과 가운데 내 모든 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짐이 뭔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짐이라고 해요 율법의 짐 율법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어서 죄인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숭배하면 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두지 말라 두면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게 죄이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입니다 하라는 게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의 법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 구약성경의 율법에 보면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까 소를 키우는 사람이 처음 새끼가 났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장례를 보려고 그랬더니 아론이 나타나서 아론이 아세요? 율법이 나타나서 처음 것은 내 거야 양을 키우는데 첫 박 털을 깎아가고 팔아서 이제 뭘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보니까 양의 첫 털 깎은 것은 내 거야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많이 걸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도 걸림이 없어요? 걸리는 게 얼마예요 친구가 한 잔 하자고 그럴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본적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했어야만 했던 일을 하지 못해서 내게 다가오는 죄책감 부모 효도 떠난 뒤에 후회하죠 우정 그때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좀 더 도와줄 걸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그때 좀 더 잘 모실 걸 이 모든 후회들이 내가 잘 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죄책감이나 무거운 죄책입니다 10편 38편 사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세속에 타락의 짐도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에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채야 하지만 교육 잘 받고 점잖고 훌륭한 사람처럼 옷을 입고 다니지만 내 내면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허우대는 멀쩡합니다 양복 입고 올라가서 설교할 때는 꽤 괜찮은 목사가 가는데 혼자 생각해보면 세상에 저 같은 죄인도 없을 거야 다 마찬가지 남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신에 질병의 짐을 집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마음이나 몸에 병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몸에 병도 무섭지만 마음의 병이 더 무섭습니다 식유와 분노와 질투 탐욕과 욕심으로 말면 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모를 병들이 수없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도 무수한 질병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생활고의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 돈 좀 있었으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돈 빼라기나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관계의 힘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헤매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진로 문제 심각합니다 학교의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입시의 문제 아당과 하와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고통이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고 어려움이 쌓이는 겁니다 이 짐을 누가 벗겨줄까 아무도 벗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더덥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바라며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살 그것도 너무 빨리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서두러서 자기가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고 계세요 제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헬라우 원문을 보았더니요 조금 표현이 달라요 수고했다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고 짐을 졌다는 말은 수동태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수고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는 거야 무거운 짐은 나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짐 내가 자식이 되고 싶어 자식이 된 게 아닌데 자식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아내가 됨으로 남편이 됨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참으로 수없이 다가오는 이 많은 일들 그래서 능동적으로 사서 고생하는 고생이 있는가 하면 수동적으로 나는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던져져서 수많은 고생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쉼을 얻을 데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기독교는 초청의 복음 초청 자체가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내가 갈고 닦고 내가 수련하고 내가 도를 찾고 내가 도를 닦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내게로 와라 그래하면 내가 다 쉼을 줄이라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초청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달라요 늘 가까이 지르는 친구가 저녁 한 개 초청할 때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밥 한 그릇 먹자고 초청할 때하고 복장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불러도 그냥 몸배 바지 입고 스리빵 끌고 가요? 한 사람은 없어요 옆집에 친구가 오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 그냥 이렇게 바지 입었는데 괜찮아 그냥 와 누가 부르느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연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그 하면서 만군의 요아이신 하나님을 뵙다고 얼마나 놀라는지 얼마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 죗된 모습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그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든지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오라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그냥 수고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엊그제 텔레비전을 잠깐 보는데요 거의 제가 텔레비전을 잘 못 보는데 어떻게 우연히 봤어요 무슨 의학 프로그램이에요 고혈압 환자가 의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혈압이 높은데 오면 어떡하냐고 혈압을 좀 낮춰서 오세요 그리고 돌려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들어보세요 지금 자기가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갔어요 그때는 의사가 혈압 진단하고 혈압이 너무 높은데 병원에 왔다고 집에 가서 혈압을 좀 낮춰서 아니 낮춰지면 왜 오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또 방송이라고 내보내요 텔레비전도 이상하고 그 의사는 더 이상하고 우리는 그냥 아프면 그냥 가야 돼요 그런데 다 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에게 오라고 죄짐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찬송가도 찬송가의 그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주님 우리에게 부르세요 왜 부르셨덴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휴게 하라 조건이 없어요 옷 갈아입고 와라 죄 좀 덜 짓고 와라 깨끗하게 하고 와라 대학 나온 뒤에 와라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뺏다구도 신고 와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 다 오기만 오면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데 성령님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뭐 하리라요? 쉬게 쉼이 뭐예요? 쉼이 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휴가 생각나요 휴가 그러면 쉰다고 생각해요 휴가 그런데 휴가 갔다 오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하루 더 쉬어야 휴가 때 피곤한 게 풀려져요 그런 분이 계세요? 휴가를 잘못한 거예요 휴가는 갔다 오면 신나고 에너지가 재충전되어서 삶에 새로운 도전이 생기고 그래 신나 이렇게 됩니다 휴가가 뭐 하는 건가? 짐을 드러내는 거예요 쉼을 얻는 게 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휴가 참된 쉼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요 휴가 때가 되면 휴가 때가 되면 책을 많이 읽는데요 특히 독일 사람 경우에 드디어 아무 염려 걱정 없이 내가 책을 쉴 건 읽게 될구나 그래서 휴가를 즐긴다는 거예요 책 읽는 게 뭐가 휴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해마다 여름 휴가 전에 휴가 때 읽을 책 여러분 휴가 때가 되면 꼭 이번 휴가 때는 대통령께서 무슨 책을 읽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책 읽는 게 휴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휴가 때 집 수리를 합니다 천정 수리를 하고 도배를 새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휴가가 끝나고 나면 아우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대요 죽으라고 도배하고 죽으라고 천정 수리하고 집 청소했는데 뭐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평소에 천정 수리 안 하고 집 수리하는 게 짐으로 꽉 왔는데 휴가 때 그 짐을 싹 덜어냈어요 그러니까 휴가를 제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 이해가 되죠 그냥 노는 게 휴가가 아니고 내 마음에 짐 되었던 것을 풀어내어야 쉼을 얻고 쉼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참된 안식 참된 쉼을 가진 건 참된 휴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야 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가 죽게 가면 주께서 그 짐을 다 도맡으시는 게 아니에요 짐을 주님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짐은 계속 져요 그런데 쉽고 가벼웁다는 겁니다 멍해를 메는데 멍해가 나한테 딱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내 멍해는 쉽고 가벼웁다 여기 쉽고 가벼웁다는 말이 내게 꼭 맞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은요 멍해를 그렇게 잘 만드셨대요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자기의 소나 그 짐승을 데리고 가면 고기에 사이즈를 딱 재서 멍해를 딱 맞추는데 멍해가 딱 맞는 멍해를 매면 짐을 실어도 소가 등도 안 벗겨지고 힘을 써서 제대로 짐을 나누 수 있는데 멍해가 맞지 않으면 그 짐승도 고통스러워하고 일도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런 겁니다 짐을 벗겨주는 게 아니에요 짐을 꼭 맞게 내가 그 짐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나는 맨날 비실비실해도 좋으니까 짐만 없으면 좋겠다 내가 연약하게 살든지 비실비실 살든지 짐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삶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삶은 짐은 있는데 얼마나 내가 건강한지 어떤 짐을 얹는지도 짐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짐을 지고라도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난 짐은 싫어 나는 빌빌 살아도 짐은 앉아야 돼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무거운 짐이라도 무겁게 느끼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는 삶을 원한다 1번 아니요 나는 절대로 비실비실 살아도 짐이 없었으면 좋겠다 2번 둘 중에 하나 1번이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쉼이라는 거예요 내 짐을 너희가 너희 수고의 짐을 가져와라 너희의 수고와 고통과 모든 문제를 가져와 내가 다 책임질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짐을 지고 너희의 멍해를 메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벗어놓고가 아니에요 내가 자식 된 자식으로서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주님이 대신하지 않아요 남편으로서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을 주님이 와서 대신 우리 집에 와서 김춘자 남편으로 주님이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김춘자 남편으로는 제가 살고 반면에 힘들지 않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해주시는 힘을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모든 짐을 주님이 맡으시니까 다 가져가셨다 나는 이제 홀가분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밥을 해야 되는 엄마이고 자식을 돌봐줘야 되는 엄마이고 남편을 섬겨줘야 하는 아내이고 그 아내의 직분 엄마의 자리 내 며느리의 자리는 내가 그대로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 대신에 며느리 자리 해준다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쉼을 그 일은 내가 해요 며느리의 일은 내가 계속해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꿔진 겁니다 집에 가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이 없네 시어머니가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그전에는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벌벌 들었는데 제가 어쩌냐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이 없다고 시험이가 와도 겁이 없어 시험이 와도 겁이 없는데 알아들으시옵나니까 제가 시를 하나 찾았어요 이 시가 내 등에 짐이 없다면 이라는 시인데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내 등에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수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에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짐이 아니죠 이제는 기쁨의 선물이고 내게 사랑을 가르쳐준 좋은 교훈이었고 그렇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물살이 샌 맨물을 건너가는데 막 너무 가볍게 지나가다가 휩쓸리는 게 좋겠어요 좀 묵직한 거 하나 들고 가면서 물살을 이겨내는 게 좋겠어요 그럼 짐을 들고 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다 벗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가볍게 가는 것만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가는 자동차가 너무 가벼우면 흙바퀴를 돌아요 그런데 짐을 약간 실으면 너무 많이 실으면 못 가요 너무 많이 실으면 너무 많이 들고 가면 물에 가서 쓰러져요 그런데 적당량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인생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란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준다고 그랬지 우리에게 짐을 내가 다 맡을게 네가 맡은 일 내가 가서 대신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짐을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지고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성경은 짐을 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짐을 벗는 게 아니에요 죄에 의갑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받은 갖고 있는 직분, 직임 그건 다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짐은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내 마음 속에 무거운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4장 6절 우리가 잘 압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금덩이 같은 거는 무거운 거 드는 것도 괜찮죠 아휴 다희야 그거 큰 거 너무 손가락이 부담되는데 작은 거 하고 싶어요 좀 큰 게 좋아요 어떻게 무거운 게 좋을까요 내 마음이 가벼워져야 가벼운 겁니다 여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끼워도 내 마음이 짐이 되면 이거 별로 끼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짐은 제대로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닉 브이치치 아시죠 2006년도에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이분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어요 발이라고 하는 여기 옆구리에 엄지 손가락만한 발가락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닉 브이치치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갓 태어났을 때 아기를 안아주지도 않고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다리가 없는 아이를 부모님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설득에 어머니는 닉을 4개월 만에 받아들였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닉은 학교에 심한 왕따를 당하 당해서 우울증에 빠지죠 절망감이 빠져 세 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부모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씁쓸한 분노가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닉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장애를 주셨을까 그래 장애인도 삶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어야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몸통만 갖고 수영을 배워요 골프를 배워요 약간 이상한 눈빛이라도 좀 보여주시길 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해요 결혼했어요 애 둘을 낳았어요 전 세계에 다니며 삶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무거운 짐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마음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너 아버지로서의 짐을 들어줄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책임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의 책임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며느리니까 주일학교에서의 교사이니까 교회의 집사이니까 장로이니까 목사이니까 내가 목사의 짐이 다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은 그대로 그런데 그 짐 자체가 이제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보람이 되고 내 마음 속에 행복감을 주는 걸로 바뀌었다면 그건 짐이 아니죠 월남전이 끝나갈 무렵 전쟁에 참여했던 아들이 귀국을 눈앞에 두고 집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빨리 보고 싶다고 울먹입니다 그런데 소아기 너므로 아들이 힘없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제 옆에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가 있는데요 그는 돌아갈 집도 혈육도 없어요 게다가 전쟁 중에 두 다리가 모두 잘려나갖고 한쪽 팔과 한쪽 눈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친구를 좀 집에 데려가서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이 친구와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의 대답이 글쎄 아들아 네 마음은 안다만 며칠 정도 혹시 몇 달은 모르겠지만 평생 같이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겠니 그건 어렵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무겁게 전화기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 급한 전보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죽었는데 빨리 와보라는 거였습니다 가봤더니 이 아들이 병원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가봤더니 그 아들이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고 눈을 잃어버린 바로 그 아들이에요 물론 저는 이 이야기를 꼭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엄마 제가 이렇게 되어서 이야기했더라면 그 엄마가 얼마나 애처롭게 받아들였을 텐데 아들이 너무 수준 높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삶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무거운 고통과 짐이 있더라도 내가 생각만 바르게 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나와서 주님 앞에 찍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라 다 큰 내게로 오라 홈카밍 주일이 뭐예요? 홈카밍 주일이 우리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갈 터인데 그 고향 가기 전에 유명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교회는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품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수고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최초의 수고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까닭에 왔습니다 오늘 저와 애들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다시금 교회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 함께 데리고 다음 주일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자고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uer grandma 고통이 찾아옵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수로 사 주님을 선고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